안녕하세요 클릭 UCC 월드 리포터 박현지입니다. 기상천외한 동물들의 세계 마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는데요. 엉뚱하지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동물들의 쇼쇼쇼! 오늘 클릭 UCC 월드의 첫 영상은 신발을 처음 신은 개들의 깜찍한 영상입니다. 바로 감상하시죠! 뒤뚱뒤뚱 네 발을 신은 신발 때문에 눈밭을 걷는 개의 걸음이 정말 우스꽝스러운데요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반가워 전진하지만 신발이 불편해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럼 다른 개들의 영상을 한번 쭉 둘러볼까요? 조금 짖궂기도 하지만 주인과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저도 집에 가서 우리 멍멍이한테 신발 선물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의 순발력 말 안해도 다들 잘 아시죠? 특히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동체 시력은 다른 동물들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고양이의 동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하시죠. 자세가 요염한 고양이 어머 탁구공을 손으로 쳐버리네요. 계속되는 고양이의 탁구공 스매싱 마치 표적을 노리듯 강렬하게 공을 쫓으며 손바닥으로 쳐내는 고양이 누워서도 정확하게 공을 때려내는 모습이 고양이계의 현정화라고 해도 쓴색 없겠는데요. 유리가 있는지 모르고 걸어갔다가 머리를 쿵 하고 찌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 그렇게 찍고 나면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고요? 아주 영특한 개도 해당되는 이야기랍니다. 귀여운 개가 집 현관문에서 도통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마는 저렇게 잘도 넘어다니는데요. 혹시 유리가 있을까봐 겁을 먹은 건가요? 다시 꼬마가 넘어들어와 개를 독려하지만 개는 안절부절못하며 결국 문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이전에 심하게 머리를 찌은 경험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클릭 UCC 월드의 리포터 박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